윤택의 비밀 제3강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윤택의 비밀 제3강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소지가 애굽인 경우 그리고 광야인 경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바로 이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애굽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애굽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둘째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바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특징은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애굽의 생활 속에는 항상 외로움이 따라요 그리고 거기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떨어져 있으면 외로운데 외로워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서로 상처를 줘요 찔러요 아파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외로움과 그리고 허무함과 또 후회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됐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굽 생활의 특징 그대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미옥의 영이 또 지배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바로 이런 미옥의 영이 지배하는데 그곳에서는 이 미옥의 영을 통하여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기적들도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만나서 재력가가 됐다든지 또 혹은 어떤 어떤 사람과의 그런 교제를 통하여 그가 알려준 대로 함으로써 인생의 어떤 성공을 맛보았다든지 하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기적도 나타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 뭐가 있네 하고 미옥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의 지배를 받게 끌고 갔지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애국생활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곳에 거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두렵고 허무하고 후회되고 외롭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둠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국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빛의 자리로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버림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정받아 살게 하는 그 애국생활은 사실은 우리의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을 봐도 우리가 많은 종교를 가졌었지만 그 결과는 다 멸망이고 어둠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조그만 물건 하나도 사지 못하고 날짜를 봐가면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따져야 되고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장명소에 가서 물어보고 이름을 쳐야 되고 그리고 이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그렇게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나라에 그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결국은 우리로 예수 크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그대로 스며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도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데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므로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 삶을 빨리 청산하셔서 두려움과 외로움의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애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밝은 빛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미혹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꿈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